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늘 일제히 치러집니다. 고등학교 재학생과 재수생 등 모든 수험생이 참여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대구에서는 112개 시험장에서 2만 1,650명이 응시하는데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4천 명 가량 줄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고, 시험 종료 뒤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대리 수령해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.